돈을 버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인 나라, 대한민국. IMF하고 메르선이 사스할 때는 그냥 뭐 잔잔하게 그냥 쏘라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핵불탄을 맞아야 돼. 내가 왜 돈을 이렇게 뽑겠지. 핵불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 이근재 씨는 세운상가 인근에서 30년 가까이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인건비 부담에 종업원을 줄이면서 아흔을 넘긴 노무까지 나와 장사를 돕고 있습니다. 지옥 갔던 3년을 버티고 남은 건 빛의 속도로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자는 2.3일이에요. 2020년도에. 한 천만 원 넘게 갚았는데도 처음에 돈 낼 때하고 비슷하게 이자가 원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 세 군데서 받은 대출만 약 9천만 원. 숨만 쉬는데도 빠져나가는 돈이 한 달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되자 정부가 보증을 선 저금리의 소상공인 대출도 예외 없이 이자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안 왔네. 안녕하세요. 다들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다. 빚이 없으면 그게 단체비지. 그건 기본적으로 다.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면 8% 거의 뭐. 8% 되면 난리 나지. 우리가 또 돈이 장사가 안 돼서 더 필요해서 제2금융권 가면 이건 10% 넘어. 온 집안이 이자를 내는 시스템이 된 게 지금 시스템이야. 기업과 가게가 사상 최악의 빚더미에 오른 지난해. 나홀로 역대급 호황을 누린 곳이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들은 직원 성과급으로 1조 4천억을 썼습니다. 직원 평균 보수가 처음으로 모두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로 힘들어할 때 은행들은 이른바 예대 마진을 통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겁니다. 무려 5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19 한파를 넘기고 나니 보물가, 고금리, 경기 불황의 높은 벽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들려오는 사상 최대의 실적 소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8차례나 올린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1조 3천억 원.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들의 역대급 성과 뒤엔 고금리에 내몰린 서민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연달아 갱신한 지난 3년. 누군가는 20년 가까이 일군 회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직접 가면 고객들이 직접 조립하고 그런 거거든요. 식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인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 1등이었어요. 큰 브랜드 다 제끼고 저희가 1등이었어요. 그때는 저희는 되게 자신감도 있었고 굉장히 설계 품질 이런 거 굉장히 좋았고. 2004년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가구 사업.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한 포털사이트에 인기 브랜드로 이름을 올린 후 연매출 50억 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엔 우수 중소기업으로 뽑혀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로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잘나가던 회사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우 추워가지고 단열이 안 돼가지고 비닐을 쳐놨어요. 여기가 여기가 뭐 제 침실이죠 여기가. 여기서 주무세요? 네 여기서 자고요. 아우 옷이 더러워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뭘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이거는 그 우풍이 겨울에 보니까 우풍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무슨 바람이 안 들어오면 좀 머리는 안 추울 것 같아가지고. 박스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난해 말 그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갔죠. 고시원도 제일 싼데 20만 원이면 햇빛도 없어요. 막판에 이르니까 그마저도 20만 원을 못 내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야 이제 여기서 더 밀려나면 이제 서울역밖에 없겠구나.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던 회사는 코로나 여파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무역 어음 같은 경우를 막지 못하는 상황들도 왔었어요. 저희가 매출은 계속 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회사를 접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래은행을 찾아갔죠. 그 다음 서류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서류도 뭐 수출 계약서부터 해서 뭐 그 서류는 전혀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담보 있으시냐. 이미 저는 담보를 그 당시만 해도 심매덕짜리 집을 은행에 그 은행에 다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도 꿇었을 거야 아마 제가.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은행은 등을 돌렸습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돼준 건 회사가 잘 될 때 얘기였습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뒤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고 현재 채무액은 8억 원대에 달합니다. 사채이자만 한 달이면 450만 원. 1년이면 끝나겠지 하고 이제 뭐 어떻게든 또 돈을 빌렸죠.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죠 그때는 이제 또. 제2금융권.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안 빌려줍니까? 안 되니까요. 제2금융권에서도 이제 전부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채 시장까지가 된 거예요. 은행들은 이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와 저를 버렸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불법 사채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 언제든 무엇이든 국민 등등. 고객은 우리의 존재 이유.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금융.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 옛날 카피라이트 보면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말은 너무 좋아요. 뭘 씌워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비가 내리 찢어지는 우산이라도 비가 좀 맞더라도 그 우산이라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산마저도 뺏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비가 올 때 그냥 장대비를 혼자 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림으로 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14조 2천억 원.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의 빚은 연간 약 10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약 235조 5천억 원. 지난해 5대 금융지주 영업이익의 85%가 이자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이런 시스템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아 내가 은행을 할 수가 있겠다. 직원들 두고 담보 가져온 사람들한테. 어 연이자 10%야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최소한 3일에서 5일을 만들어요. 먼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톱을 다룬단 말이에요. 톱을 다르면 톱을 다루다가 손 잘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어요. 은행에서 그런 리스크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은행의 기본은 위험을 안으면서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산업이 같이 창조를 하고 그것을 스포트하는 역할. 이게 인내자보는 역할이죠. 은행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국민들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실로 부끄럽고 치욕스런 한 주의를 보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 국가로 전락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도산 위기에 처한 은행에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회생한 여러 은행은 인수합병을 거치며 현재의 대형 은행이 됐습니다. 제가 금융회사단에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IMF 이전에는 제 일을 금융회사로 안 했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오히려 많이 냈을 때 사회적 지탄이 오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은행을 기껏 살리고 나니까 IMF 때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면서. 금융기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노와 그 분노를 넘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은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허 산업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수십 년간 새로 생긴 은행은 없었는데요. 그간 5대 시중은행이 치열한 경쟁 없이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 발언 이후 은행들은 앞다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도 낮췄지만 예금 금리는 더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로 낮출 수 있는 거라면 은행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5대 은행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인한 수익, 즉 예대 마진으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요즘 점심시간만 되면 진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따가 12시 30분, 40분이 치크해요. 다 먹었다. 10원만 더 채우면 들어갔다가 밥 보러 가야겠다. 조금 전에 10원만 더 채우면 말씀하시던데. 끝자리 맞추려고요. 한 인터넷 은행이 시작한 홍보 이벤트.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휴대전화에 주변 사람들이 뜨고 누르면 10원을 줍니다.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은행은 슬그머니 금액을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10원씩 주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9원, 7원, 8원이 줄어들다가 이제 1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한 푼이 아쉬운 고금리 시대. 저는 처음 했는데 300원이나 받았어요. 한 4일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00원 이상은 모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2,030원이 됐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돈이. 월급 타면 다 나가면 없으니까. 지금 2.74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5.68, 5.6, 거의 6%대 다 돼가고 있어서. 올해 36세의 직장인 딘보성 씨. 그는 얼마 전부터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 산 지 8, 9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허리띠를 졸라맨 이유. 이놈의 집, 아니 이놈의 빚 때문입니다. 당시에 금리가 2.38? 첫 달에 했던 게 32만 원이었다. 2년 전 전셋집을 구하며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점점 오르더니 작년 말부터는 이자만 82만 원이 됐습니다. 띠링하고 와서 봤더니 82만 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소리도 질렀었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80 몇 만 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막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해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랬는데 좀 위협적이긴 하더라고요. 생활에 이미 위협적인 거죠, 이미 돈이. 아무 숨만 쉬는데 나가는 돈. 그게 거의 그 정도이니까. 걱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5천 원, 5천만 원 차이로 이렇게 돈이. 돈을 너무너무 빌려야 하는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세 계약 만료. 전셋집도 전세자금 대출도 새로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동일한 상품을 하신다면 해봐야 1억 2천, 1억 1천 이 정도가 나오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1억 6천 원을 빌려주셨지. 그건 아마 그 시점에 또 산정하는 거 없으셨겠죠. 돈 잔치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은행을 내려준다고 금융이. 은행은 금융인데 대중융이 안 내려와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융이 4.6에서 6천 원이 있어요. 4.6. 4.6에서 6이요? 그건 평가에 가서 금융 신용도 하고 있는 건가요?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대출 가능한 돈은 2년 전보다 줄어든 상황. 일도 정규직이고 하니까 좀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시나 보다. 시스템에 입력하니까 이 정도 금액 뜬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그 화면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은행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기준금리 1.59, 가상금리 1.61 가상금리라는 게 어떻게 해서 1.61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좀 들으셨나요? 그건 정해져서 말해주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이 금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은행은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금리를 결정합니다. 자금 조달금리가 대출 상품의 원가라면 가상금리는 일종의 마진 업무비용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예상 손실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 가상금리가 올라가지만 대체로 시장금리가 내리면 부실 위험이 줄어들어 가상금리도 내려갑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전세를 살게 된 박근식 씨 최근 두 배로 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도 계속해서 미국의 연준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은행이 평가를 해주는 기준금리는 1.26%에서 0.88%로 대략 한 3.8%를 갖다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행이 자기들이 매기는 그 금리는 2.3%였거든요. 그런데 내하고 재개약을 하면서 2.87%로 올려버리는 셈이에요. 코로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던 시기 은행은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당시 박근식 씨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이어온 터라 소득도 안정적이고 신용점수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가상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뭘까? 이때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위험 직장으로 올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월급은 더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상태가 더 좋아졌는데 0.51% 가상금리가 올려버리더라고요. 이 가상금리가 너무 많은 게 있어요. 1분 8까지인데 고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서 기준금리하고 또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실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공식점을 말하면 김밥에 내가 2,500원을 팔던 게 이 속재료들이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근가. 그러면 김밥을 올리겠죠. 은행에도 쉽게 말하면 정상잖아요. 이때 속재료가 각시 내렸거든요. 2020년 10월 달이기 때문에 당근도 300원에서 230원으로 내리고 식음치도 270원에서 180원 내리고 영업점 창구부터 본사 주요 부서까지 은행 업무 전반을 알고 있다는 전직 은행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구 직원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 특정한 신용평가 점수를 가진 소득과 직업을 가진 걸 넣으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프리미엄들이 다 계산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을 아는 거는 그 숫자를 만드는 은행에 그 일을 하는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고요. 큰 틀에선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대외비로 은행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금리의 구성이나 가상금리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 가시면 자료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은행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상금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은행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답변되기가...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묻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5대 시중은행 모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출자한테 통보를 해줄 때 보면 가상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만 통보를 해줘요. 가상금리 안에는 신용프리험, 리스크, 업무원가, 법정비용, 그다음에 마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학시험을 보면 정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프리도 보잖아요. 경기는 변동대가 지금 안정기인데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인데 그렇다 보면 오히려 그 금리는 낮아져야 된다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대출자는 금융소비자가 이거 이상의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저는 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 알려주고 있다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가상금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우대금리를 뺀 금리 이렇게 계산. 네, 금감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출자가 봉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일선은행들은 대출자를 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금리 속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보험료라든지 지불준비예치금, 교육세 등이 갑자기 대출이자에 끼어서 차주에게 부담돼 왔다는 겁니다. 덤터기 써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몇몇 시중은행들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은행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지적. 보험료는 뭡니까? 우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자 5천만 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보험료를 은행이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금자를 위한 거잖아요. 예금자를 위한 것인데 왜 대출이자 속에 놓았냐고요. 지급준비금은 뭡니까? 지급준비금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뽑을 수 있으니까 예금자가 돈을 인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게 해서 예금의 7% 정도를 쌓아놓는다고요. 근데 왜 이것을 대출이자 속에 놓았습니까? 그 비용은 대출이자 속에 녹여야 될 것이 아니라 은행 예금이자 플러스 은행의 이익 속에서 녹아들어야죠. 그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출하고 예금은 아예 별개가 아니고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보료나 기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건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인식을 해왔던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은 A라는 예금자일 것이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은 B라는 대출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직은행원은 은행을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을 민간기업이라고 보는 순간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비용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가하고 싶겠죠, 가격에. 이 비용을 가격에 줄 수는 없어. 가격에 전가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우리가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한 법적 비용은 10조 2천여억 원.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순이익은 약 52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일부 법적 비용을 대출이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말씀 올린 것처럼 공론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급봉투를 한 번 더. 신한급여클럽. 우리은행 첫급여우리통장.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바로 예금이자가 0.12%대로 낮은 우리의 월급통장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는 돈 중에는 정기예금처럼 높은 이자를 받는 돈도 있지만 그냥 이제 이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이거는 이자가 낮으니까 7%의 이자로 하지 않고 더 낮게 해야겠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돈이든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이든 다 대출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남겠죠.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이고요. 요구불 예금은 원가가 굉장히 싼 상품인 거죠.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은행의 수신 잔액은 2,210조 5천억 원.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에 반해 대출은 70%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원가는 싼데 판매가가 계속 올라가니 은행의 수익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반영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그냥 예전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 이나 보면 대출 잔액에서 이 예대마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뛰어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은행장으로 해도 이 구조에서는 단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시장 점유율은 74.2%, 예금 시장 점유율은 63.4%에 이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예닐 9명은 5대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이 휘청이면 기업과 가게, 국가 경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행이 곤경에 처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들여 도와줍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미천도, 힘들 때 도움을 받는 원천도, 어떻게 보면 모두 국민의 돈인 건데요. 은행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문을 닫았던 한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생을 정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3년 차 맥주집 사장, 또 치킨집 사장.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인천에서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어린 자녀 셋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기가 힘들게 돼서 아버지가 애들하고 식구가 다 같이 갔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갔겠냐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가족.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기들하고 엄청 잘 놀아주셔서 진짜로. 언니가 영상 보여주고 했는데 남편분이 애기들이랑 맨날 노는 그런 영상밖에 없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애들이 여기 나오면 항상 애 차이가 위험하니까 애들 안 뒤에 붙여서 따라다니고 항상. 둘이 이렇게 나란히 가면 뒤에 조그만 애기, 3살짜리 남자애가 자정보 타고 따라하고 항상 가족이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항상.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아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검단 도구인데 본인말로 부르더라고요. 두 달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하다고 한 사람 거에요. 여기 지금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고 마피도 있고 가격이 쭉 내려가니까 이거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팔리니까 그러면 여기 원리금 나갈 테고 거기 저 검단의 중도금 나갈 테고 여기 월세 나갈 테고. 혼자 벌어서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던 거겠죠. 빚으로 버티던 이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16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씨. 2년 전 PD수첩이 만난 허희영 씨.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로 알려지면서 다른 가게보다 일찍 코로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5월 때 보면 더 웃긴데. 왜요? 5월에 뭐 있었나? 5월 매출이에요. 5월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매장에서 스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월세와 인건비만 한 달 약 2천만 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출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대출 상황.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해서 대출을 3천만 원 일으켰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해가지고 한 7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대출이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일수라고 하죠? 그 전단지 명함 같은 거 막 뿌리고 다녀요. 애들 외급 주려고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 천만 원 받으면요. 60일 안에 1,400으로 갚아야 돼요. 안 나아진다고요. 이게 7월, 8월, 9월, 10월 계속 가면은 폐업이에요. 이달 초 다시 찾은 허 씨의 가게. 가게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그녀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그러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그렇게 3년을 빚지면서 버텼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도 잃었고. 아이가 학원에 못 다니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대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1억 5천만 원이었던 허 씨의 빚은 2년 새 4억 원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냥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자, 원금 이래가지고 나가고 그날 그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문자가 오잖아요. 이자 얼마 덜 냈다고 하거나 오늘 돈 이자 안 넣었다라고 문자가 오면 아 내가 이 은행에 오는 이 금액을 넣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는 매일같이 변하는 금리의 이자에 그걸 다 계산이 안 돼요. 코로나 전만 해도 1, 2등급이었던 신용 점수는 이 금융권 대출 건수가 늘어나면서 7등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게 법이다. 저 신용도 대출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게 맞다,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대표님, 캐피탈이나 이런 거 알아보시라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알아보시라고 4억의 빚을 만약에 제가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을 낸다고 할 때 은행에서 안으면 한 1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럼 200만 원의 구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원금 상환의 속도가 빨라질 거고. 은행에서 이 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리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대부업은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선 더 비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동생을 돕느라 여러 곳의 금융사에서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미숙 씨. 저도 태어나서 처음 돌려먹기라는 걸 해봤어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제가 월급을 받으면 여기서 300짜리면 일단 제 월급을 통으로 다 이 300을 꺼야 돼요. 시티꺼가 결제가 되고 나면 시티꺼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카드를 끄고 삼성카드를 또 일으켜서 롯데커를 그걸 한 밤에 2, 3일에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연체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쓴 돈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용이잖아요. 그렇게 3년을 연체 한 번 없이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지만 이자를 감면받고 싶으면 연체를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해주면 되지 꼭 연체를 해야 되냐 나 지금도 전화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해야 된대요.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것은 회생을 해라. 그럼 원금이 반으로 준다. 그런데 회생하기 전에 카드를 네가 쓸 수 있는 날 사고 싶었던 물건을 다 싸서 여기 한꺼번에 언제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슬펐어요. 제가 그 신용을 안 망가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씨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10여 년 전 미국에서 경험한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쓰셨던 가격이에요 이게? 네. 이불 주고 산 거거든요. 노트. 어느 날 US뱅크에서 레터가 온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백지수퍼가 체크가 오면서 너가 급한 일이 있으면 만불까지 네가 쓸 수 있다. 이자는 2.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를 뽑고 그 할부를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갚았다는 그 이력 하나 가지고 은행은 담보 하나 없는 외국인에게도 저금리로 큰 돈을 대출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게 진짜 신흥사회구나. 제가 갚아왔던 이력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얘는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다. 그거 하나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도 내실을 개하려면 대출을 해줘야 될 사람과 안 해줘야 될 사람의 기준이 달라져야죠. 제대로 갚는 사람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면 서민도 1금융권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점 요인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등급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게 맞냐.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보고 배려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느 순간 금융회사가 되다 보니까 고려 지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 앞면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은행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매몰차게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나 해놓고 동행이 아니고 낙대 중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야. 지난해 3분기 기준 세 군데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는 447만여 명 채무액은 589조 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 격차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중 채무자가 증가한 최근 몇 년 오대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은행에서 많이 쓰는 게 KP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은행원들은 KPI 지표에 거의 목을 메거든요. KPI 지표가 대부분 거의 이익 추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 KPI는 은행의 경영 전략을 수치화해 놓은 지표입니다. 직원 개인과 영업점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승진이나 연봉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이익 추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익성은 말 그대로 벌어들인 돈의 액수입니다. 수익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대략 430점이고 건전성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이제 얼마나 부실이 얼마나 되는 그러니까 부실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이 840점인 거죠. 기본적으로. 중금리 대출이든 저수증 대출이 그게 이게 서민금융이거든요. 이게 10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천점 만점에 10점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점 만점인 시험을 보는데 800점이 A라는 과목이다. 그러면 A과목을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당연히. 은행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100점이 높은 것에 자신의 영향을 투입하려고 하지 1%인 서민금융의 영향을 투입할 생각을 하진 않겠죠.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약 16조 5천억 원. 대부분이 그룹 내 은행을 통해 얻은 수익입니다. 지주사들은 전년도 실적 설명회에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최대 73%에 달합니다. 장사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런 후진적이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쉽게 장사할 수 있는 여기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 있죠. 외국 자본의 70%가 주요 꼭지점에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성이 잘 먹히겠습니까. 비용의 사회와 이익을 사유화했던 그 역사를 고려할 때 어느 날 우리 상황에서 은행의 공공성은 굉장히 새롭게 실현한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있다. 은행의 도둑놈이라든지 은행의 신뢰가 못할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순간 그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스스로도 자신들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감독당국도 그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라 말하는 것보다도 제도를 디자인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일 씨는 은행에 도움 없이 다시 일어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제가 다 해결을 해야죠. 그냥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원금 1원 하나도 안 빼고 다 갚을 거고요. 서민한테 너무나 약탈적으로 너무나 냉정한 이 금융 시스템에 저는 지지 않을 거예요. 꼭 다 갚고 다시 제 원래의 신용을 찾아서 이렇게 빚에 몰리기 전에 저로 돌아갈 거예요. 얼마 전 15%가 넘는 고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에 신청자가 몰려들어서 접수 3일 만에 한 달치 해약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박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계 연체율도 2013년 3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파산 직전 고액의 성과급 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엔 고금리 대출로 은행들의 수익이 불어난 시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성과를 자축하기에 앞서서 잠재적 부실은 없는지 취약계층과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 세계 금융시장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